하나, 둘, 셋 사와디카! 하나, 둘, 셋 쪼웨이 엔스트리! 안녕하세요, 엔스트리입니다! 저희가 종기 2집 리 패키지 앨범 비트 바투를 컴백했습니다! 네, 저번 비디오 콜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좋은 소식으로 돌아왔는데요. 우리 태국 시즌이들을 위한 NC 드림 비디오 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저희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쇼피에서 빅박스 포커블 버전을 구매하시고 평화 당첨의 기회를 얻으세요. 너무 쉽다. 그럼 우리 곧 만나요! 러브 자로나! 러브 자로나!